또 각 시도당 위원장 연설 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폭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병상에 계시는 분들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또 삶의 기류에 서 있는 우리 서민분들, 이분들의 품을 우리가 좀 더 세밀히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고 지금 두 달이 조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국방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권의 자파 독재정권의 친북, 친중행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단지 이제 노동 문제 7월 2일 날 민노총을 중심으로 6만명 자기주장으로 6만명 정도가 모였지 않습니까? 민노총의 전체의 10분의 1 정도가 모였는데 그들은 이미 하계투쟁을 선언을 하고 있고 그 하계투쟁의 날짜들이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압박을 넣을 겁니다. 하물연대가 민노총 소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정쩡한 상황을 가져감으로 해서 강성 민노총 세력들에게 완전히 얕잡아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확고부동한 정체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제 체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자유통일로 가는 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보 국방 부분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가 거의 없다. 이러면 또 민노총에 끌려가고 정교제에 끌려가는 상황이 전개된다.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권교체라는 국민들의 갈망에 의해서 우리 공화당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아무튼 정권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 문재인 정권에서 뿌리박아 놓은 잘못된 악법 악행 악섭들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만하게 일당 독재로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윤회관을 믿지 말고 윤회관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들과 제가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통하든지 무슨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잖아요.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한율 고유가 등등 수 없는 고통의 공포의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악성 스태그플레이션 돈은 풀렸는데 경기는 돌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또 실질적으로 외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외국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52%의 외국 투자 자금이 있어서 나름대로 신용도나 국제적 평가가 좋았는데 40%대로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 국민들이 물론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워낙 대통령 선거 때 연이어 벌어지는 지방선거 때 양당의 고착화 양당의 국민들이 다 갈라쓰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양당 정치의 끝없는 이 정치판 싸움을 국민은 내팽개치고 오만하게 국회 한 번 열지 않고 오늘 35일째 국회가 문이 닫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외환 원자재 이런 부분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국회가 움직여야 될 국회가 35일째 원구성을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국회를 통해서 의장단을 벗겼다. 그런 국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누가 났어야 돼요? 윤외관이라는 자들은 문제를 여당답게 문제를 풀지는 못하고 말로서 정치를 망쳐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고시 후보 정중동을 하자는 이유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갈 건가? 또 민노총이 몇십만의 촛불을 들고 또 등장했을 때 우리 공화당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대통령께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정치 재결을 하실 때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건가? 또 양당에 고착된 양당 제도의 폐해를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양당 제도가 아니라 견제될 수 있는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견제될 수 있는 정당의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이 대통령 선거의회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100일 8월 한 20일 정도 될 겁니다. 두 번째가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은 국장감사 혹은 나머지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지켜볼 거란 말이에요. 3개월 취임 3개월 취임 6개월의 상황들을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 그런 걸 몰라서 정중동하고 호시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을 다 보지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거냐 또 우리 공화당은 또 그 사이에 전당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만해서 지금은 움직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결속을 하고 또 당원들을 좀 더 확충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서 그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그 지도부가 새로운 당의 지도부들을 선임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 아닙니까? 양당제도에 고착하는 30년 정당을 했던 정의당조차도 무너뜨려 버렸다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년 후에서 2024년 총선에서 정의당 만큼의 숫자 6명 저는 공개적으로 도롱고 일본의 청년 최고위원 두 사람 청년위원장 장단점이 다 있지만 죄가 희생되더라도 진순영 최고 한근영 최고 강민수 청년위원장 세 사람은 국회로 보내야 되겠다 그것을 또한 그분들의 아버님하고 제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과정들이 좀 힘든 과정이 있을 겁니다 단지 하나 우리 공화당의 투쟁의 6년 투쟁의 역사 보다야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젊은 사람들을 국회를 보내서 국회에서 우리 공화당의 이미지 대국민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청년들이 우리 공화당에 아직 국회의원 선거 2년 남아 있습니다 좋은 청년들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차기 지도부를 뽑을 전국대의원 대회 일정을 지난 토요일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전국대의원 대회 일정을 잡았고 이미 공지가 나갔습니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대의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 대회 는 22년 8월 27일 날 8월 27일 날 전국대의원 대회 현장 전자 투표를 합니다 우선 2022년 8월 1일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후보등록기간을 2022년 8월 6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후보등록기간을 가지고 후보자격심사를 8월 11일 후보자격심사를 하고 후보악정공고를 8월 12일 후보악정공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추 후보추 기여 추첨은 8월 13일 후보추 추첨을 하고 선거운동기간을 8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10월간을 선거운동기간으로 잡았습니다 투표기간 온라인 투표입니다 지난 2차 전당대회 때도 온라인 투표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8월 25일부터 8월 27일, 3일간 온라인 투표를 하고요. 현장 투표를 8월 22일, 8월 27일 8월 27일 현장 투표를 통해서 현장에서 자기 지도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 발표는 투표 종료 시 바로 당선자 발표를 하고요. 이 제기는 8월 29일부터 8월 30일 이틀간 전당대회에 대한 이 제기를 하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대회의 일정을 발표드렸습니다. 이번 3차 전국대회의에서는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는데 많은 분들이 당의 여러 가지 5년, 6년 겪어오면서 느꼈던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능력이 있는 많은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있는데 어려울 때만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당대표 후보도 좀 많이 나오시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다양하게 나와서 우리 당의 제3기 지도부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다음 총선까지 지도부 임기가 2년이니까 다음 총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말하는 원내 진입 정의당보다도 좀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당사무처에서 이 날짜들은 거의 지난 2차 전당대회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날짜 조정을 많이 하지 않았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려서 진짜 전당대회 때 비슷하게 그냥 날짜를 맞춰서 해달라 그래서 27일간 공구로부터 27일간 또 이 제기까지는 딱 한 달간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전당대회 후보 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전당대회 후보 자격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 지도부 임기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선관위의 답은 선관위가 건의할 수 없는 정당 고유의 입장이고 정당의 의결기구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래서 지도부 임기 규정에 대한 분들은 선관위에서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보냈지만 좀 더 당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기 기간을 현 지도부 임기 기간을 다음 전당대회 지도부가 구성되는 시점까지로 하고 현 지도부 중에서 출마하는 사람이 있으면 후보자 후보 확정 공고 그러니까 후보 확정 공고가 아니고 저거죠? 선거인단 확정 공고 그런 거죠? 선거인단 확정 공고까지 임기가 됩니다. 선거인단 확정 공고가 되면 현 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을 출마하게 되면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인 거죠. 그 규정이 우리 당헌당규에 나와 있습니다. 정당은요. 정당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하면 선거안이나 정당법에 입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비 규정에 대해서 토요일 최고위원에서 심의를 했고요. 우리 당의 책임당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선거 명단이 선거 명단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3개월 이전 3개월 이전까지 책임당원 입당이 돼야 되고 3개월 연속 책임당원 당비가 나가는 당비가 연속적으로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투표 권리를 드립니다. 그것은 1차나 2차나 2차나 똑같은 상황을 적용한 거고요. 단지 하나 이제 그러면 2차는 식습달 계속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내는 책임당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특별당비를 한 몫에 돈을 낸 분이 있어요. 500만 원을 냈다든지 100만 원을 냈다든지 50만 원을 냈다든지 50만 원을 두 번 세 번 나눠서 냈다든지 그래서 누적 1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 특별당비를 낸 분들에 한해서는 책임당원의 권리를 부여한다. 그렇지만 물론 그 조항도 3개월 3개월 조항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거 정리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정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원래 최고위원회에서 토요일 최고위원회에서 7월 말 전당대회 얘기를 했고요. 7월 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시기적으로 이 구제조항이 이번에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분이라도 책임당원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8월 전당 8월 27일 전당대회를 하게 됐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당대회를 요청을 했고 실무자들의 답변을 듣고 8월 27일 전당대회로 됐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은 공당입니다. 공당이라서 이렇게 각 선관위에 들어가면요 정당대회로 정당 등의 회계보고 내역이라고 해서 우리 창당 때부터 분기마다 회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푼도 대외적으로 불법적이나 혹은 독단적으로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크기에 이 회계보고에 들어가면 우리 공화당이 재정집행을 한 게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회계보고 더 가시면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돈을 썼느냐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셔도 될 거고요. 회계사를 통해서 검수를 하고 시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검수를 하고 또 중앙선관위에 분기별 회계보고를 하고 중앙선관위에서 법의에 위발된다든지 혹은 일탈된 그런 재정집행이 있으면 바로 시정 혹은 고발 조치됩니다. 이것이 공당이라는 건 공당의 돈은 공장의 돈은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